안녕하세요. 개수형 무빙몬스터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익스텐더블4입니다. 10월 개봉 예정인 익스텐더블4은 퍼끈하고 매운맛 애정 대전용어로 익스텐더블 시리즈 네번째 영화입니다. 시리즈 사상 최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라 예고포만 봐도 고마워마워로 큰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다 액션 전문 배우들이라 예고평소 액션이 남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등장하는 출연진이 정말 화려한 영화인데요. 실버스타 7의 제임스 스타덴 메간 폭주 피프티센트 토인자 졸프 론드그레 이코우웨이크 랜디 커튜어 앤디 가르샤 성무군 액션 대배우들이 폭무기를 탈취한 테러시티를 막기 위해 익스텐더블 중이 다시 묻힌다고 합니다. 9년만에 돌아온 익스텐더블 4 아낌없이 보여줄 액션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종합 서머 세트까지 총 출동하는 영화입니다. 좋아하는 액션 배우들은 이 영화 한편으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월에 스트레스 날려줄 영화 익스텐더블 4 개봉이 속도가 기다려집니다. 실패 업데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